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2020년 60경기 단축시즌이 치러진 메이저리그는 눈에 띄는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평균자책점 13위 안에 3위 델러스카이클, 8위 류현진, 10위 잭데이비스, 13위 카일 헨드릭스라는 느린공투수 4명이 들어간 겁니다. 물론 류현진이 2019년 전체 1위를 하긴 했지만 구속 최하위권 선수들이 평균자책점 상위권에 이렇게 많이 포진된 건 드문일이었는데요. 당시 저는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투수의 구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세이다 보니 뛰어난 재구로 무장한 피처빌러티 투수들이 역으로 경쟁력이 생긴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은 2021시즌 시작과 함께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2020년 쉐임비버, 트레버 바우어와 함께 평균자책점 1점대 투수였던 카이클은 2021년 전반기 4.25, 후반기 6.81을 기록했고 올해 8경기에서 7.88을 기록한 후 시카고 와이삭스에서 방출됐습니다. 2020년 3년 5,5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카이클은 지난해 162이닝을 던졌고 올해도 162이닝 이상을 던지면 내년 2천만 달러 옵션이 실행되기 때문에 화이삭스가 빠른 결단을 내렸는데요. 싸이영 시즌이었던 2015년 평균 90.0마일이었던 카이클의 싱커는 올시즌 87.1마일까지 떨어졌습니다. 2019년 내셔널리그 싸이영 2위, 2020년 아메리카니그 싸이영 3위였던 류현진은 2021년 전반기 3.56, 후반기 5.50을 기록했고 올해 부상복귀 후 3경기에서 잘 던지긴 했지만 현재 평균자책점은 5.48을 기록 중입니다. 2020년 트렌트 그리샴과 함께 샌델고로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했던 잭 데이비스는 지난해 다르비슈 트레이드로 컵스로 가지만 전반기 4.37, 후반기 8.13에 그쳤고 올해도 현재 4.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일 헨드릭스는 류현진보다 먼저인 2016년 평균자책점 타이틀을 차지했던 투수인데요. 지난해 전반기 3.77, 후반기 6.16을 기록했고 올해도 평균자책점 5.20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반기와 후반기가 달랐던 또 한 명의 느린공 투수는 그레인키인데요. 전반기 3.59, 후반기 5.34를 기록한 그레인키는 올해 1년 1,3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친정팀 켄자시티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첫 6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67을 기록하는 선전을 합니다. 그레인키의 선전이 놀라우면서도 불안했던 부분은 6경기에서 잡아낸 삼진이 10개뿐이었다는 건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레인키는 4인닝 3피홈런 5실점에 그친 오늘 경기를 포함 이후 4경기에서 18인닝 19자책에 그침으로써 평균자책점이 5.05가 됐습니다. 그레인키는 2019년까지만 해도 89.9마일이었던 포심평균구속이 2020년부터 88마일대로 떨어지게 되자 3점대 평균자책점을 더 이상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반기와 후반기 사이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이물질 단속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위에 언급한 투수들의 변화가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과거 이 문제에 대해 명백한 근거 없이 부안해동했다가 여러분께 큰 혼란을 드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1983년생인 그레인키가 38세 시즌, 1987년생인 류현진이 35세 시즌, 1988년생인 카이클이 34세 시즌, 1989년생인 헨드릭스가 32세 시즌일 정도로 이들은 노장투수들이고 당연한 하락세가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한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구속의 중요함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갈수록 더 중요해질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평균자책점 1위 마틴 페레스와 2위 네스터 코르테스는 모두 빠른 공 투수들이 아닌데요. 하지만 페레스는 싱컷 평균 구속이 92.4마일, 코르테스의 포신 평균 구속은 90.8마일로 더 이상 평균자책점 상위권에서 80마일대 투수들의 이름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구속이 주는 효과를 제대로 실감하는 게 바로 투수 오타니를 보면서인데요. 오타니는 지난해 95.6마일이었던 포신 구속이 올해 97.2마일로 크게 증가하자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빠른 공을 찔러 넣어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볼레터용이 크게 줄었는데요. 하지만 허리가 좋지 않아 평균 구속이 95.4마일에 그친 지난 경기에서는 존 안에 들어온 패스트볼이 헛스윙이 되는 대신 파울이 됐고 결국 오타니는 6이닝 오실점에 그쳤습니다. 화이삭스에서 방출을 당한 카이클과 갈수록 흔들리고 있는 그레인키와 비교했을 때 류현진의 긍정적인 점은 평균 구속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데요. 올해 류현진의 평균 구속 89.6마일은 2020년에 89.8마일 지난해의 89.9마일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류현진의 향후 행보가 카이클과는 다를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투수의 이름은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올해 싱컵 평균 구속이 88.4마일까지 떨어지고도 9경기에서 5승 4패 3.12를 기록하며 여전히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웨인라이트입니다. 1981년생으로 1980년생 리치힐에 이어 최고령 2위 선발인 웨인라이트는 어쩌면 몰리나가 은퇴한 후에도 오랫동안 현역으로 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저스는 애리조나를 3대1로 꺾고 원정 4연전을 싹쓸이 했는데요. 애리조나 상대 8연승도 이어갔습니다. 커쇼와 우리아스를 제치고 다저스의 저한 에이스가 된 타일러 앤더스는 지난 경기 8이닝 8K 무실점에 이어 오늘은 6이닝 6K 무실점을 기록했는데요. 로버츠 감독은 지난 경기가 101구였던 점을 고려해 오늘은 79구에서 앤더슨을 교체했습니다. 올해 다저스의 선발지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인데요. 뷰러와 우리아스는 물론 6승 무패 2.90의 타일러 앤더슨과 5승 무패 1.80의 토니 곤솔린, 4승 무패 1.80의 클레이튼 코쇼를 포함해 선발 투수들이 47경기에서 24승 5패 2.40을 기록하는 말도 안되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발진이 이렇게나 든든한 반면 킴브럴은 10세이브 노블론을 이어갔지만 오늘도 한 점을 내주고 마무리를 해 평균자책점이 4.50이 됐습니다. 다저스는 로저센터를 지켰던 슈퍼맨 케빈 필라가 콜업이 되어 데뷔했고 곧바로 호수비를 선보였습니다. 맥켄지 고어가 7인인 국회의 2피안타 무실점이라는 데뷔 후 최고의 피칭으로 평균자책점을 1.7일까지 낮춘 샌디에고는 그러나 8회 크리스맷이 동점을 허용해 고어의 승리를 날렸는데요. 하지만 10회 초 실점하지 않고 10회 말 선두타자 그리샴이 끝내기 홈런을 날려 어제의 패배를 서륙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뱅 개머리 부상자 명단에 오르고 박효준이 콜업되면서 야탑고 1년 선후배의 조우가 이루어졌는데요. 2번 타자로 나선 김하성은 4타수 1안타 10회 초 대주자로 나선 박효준은 폭투 때 홈으로 달려들었지만 공이 광고판을 막고 빠르게 튀면서 이닝 종료 아웃을 홈에서 당했습니다. 샌디에고는 팔꿈치가 불편해 이틀을 쉰 마차도가 내일 돌아옵니다. 토론토와 엔젤스의 경기는 어제 3시간 45분에 이어 오늘은 4시간 13분이 걸렸는데요. 25개의 안타를 주고받은 경기에서 토론토가 11대10으로 한 점을 더 득점하고 승리한 바보가 됐습니다. 엔젤스는 오타니가 10호와 11호 테일러 워드가 10호를 날리는 등 홈런 대결에서 4대1의 우위를 보였지만 불펜 붕괴를 극복하지 못했는데요. 9대6으로 앞선 7회 초 1-3 알루에서 올라왔다가 밀어내기 볼렛 2개를 포함해 승계주자 3명을 모두 홈으로 들여보내고 7회 말 스태시의 솔로 홈런으로 10대구가 됐지만 8회 초 보에게 동점 홈런을 막고 내려간 테페라가 결정적인 패배의 원흉이 됐습니다. 개고구, 게레로 거르고 구리엘 상황에서 결승 2루타를 날린 구리엘이 2루타 2개와 밀어내기 볼렛 2개로 5타점을 올린 토론토는 엔젤스 원정 4연전을 쓸어 담았는데요. 그러나 2와 3분의 1이닝 6피안타 6실점에 그친 베리오스에 대한 걱정이 커진 경기였습니다. 엔젤스 4연전 전승이 30년 만인 토론토가 5연승을 질주하고 집으로 돌아간 반면 5연패인 엔젤스는 양키스타디움으로 갑니다. 양키스는 5월 7일부터 시작한 23일 연속 경기를 드디어 오늘 마쳤는데요. 그러나 템퍼베이에게 이틀 연속 패해 메이저리그 1위 자리를 다저스에게 내줬습니다. 6인닝 7K 1실점 승리를 따낸 맥클라나안이 6인닝 7탈삼진 이상 일자책 이볼레 니아를 4경기 연속 이어간 최초의 템퍼베이 투수가 된 반면 양키스 루이스 세베리노는 6과 3분의 1이닝 2피안타 2실점 패전을 안았는데요. 세베리노의 피안타 2개는 모두 홈런으로 그중 하나는 95.7마일을 받아친 최지만의 시즌 4호 홈런이었습니다. 홈런 4개를 모두 홈에서 친 최지만은 홈 OPS가 1.054 원정 OPS가 0.467로 홈에서 0.459 원정에서 0.900인 김하성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2012년 프라이스와 2018년 스넬에 이어 싸이형상에 도전하는 맥클라나안은 탈삼진 메이저리그 1위 인닝 리그 3위 평균자책점 리그 4위입니다. 끝날 때까지 안타를 2개밖에 주지 않았지만 템퍼베이에게 4대2로 패함으로써 양키스는 1951년 이후 처음으로 2득점 이상 2피안타 2하 경기를 패했습니다. 4월 득점이 메이저리그 24위였지만 5월 득점이 메이저리그 2위인 보스턴은 볼티모어를 12대2로 대파했는데요. 데버스는 11호 홈런을 날렸고 제이디는 멀티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데버스는 5월 OPS가 1.15고 제이디는 1.137입니다. 미러키는 세인트루이스를 8대0으로 안파하고 4연전을 2승 2패로 마감했는데요. 평균자책점 리그 2위 마이콜라스가 5하 3분의 2닝 9피안타 6실점에 그친 반면 코빈 번스는 7이닝 11K 2피안타 무실점으로 마이콜라스 대신 2위에 올랐습니다. 번스는 탈삼진 리그 1위도 접수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8회초 6득점에 힘입어 신시네티를 6대4로 꺾은 경기에서 롱고리아는 역전결승 3런을 날렸고 뺨맞은 사나이 피더스는 팀의 무득점을 깨는 적시타를 날렸습니다. 타일러 말리는 6과 3분의 2이닝 1피안타 8K 무실점 승리가 불펜에 의해 날아갔습니다. 휴스턴 상대 3연승에 도전했던 시애틀은 7회까지 솔로 홈런 하나를 맞고 1실점으로 역투한 마르코 곤잘레스가 8회 1사후 말도나도에게 2루타를 맞고 내려갔고 그 주자가 알바레스의 적시타로 홈을 밟아 곤잘레스가 7과 3분의 1이닝 2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중계 안내입니다. 오전 3시 샌드에고는 닉 마르티네스가 세인트로이스를 상대로 등판합니다. 오전 9시 최지만은 우한 글랜 오토를 상대하고 오전 11시 다저스는 피치버그 시리즈를 워커뷸러로 시작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